I feel you, but it's not, I, I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기회들을 꽉 잡혀 발성이 너무 뻥뻥해서 시원하네 진짜 어렸을 때 운명하고 다녔어요? 하하하 Get it more pay, get it more Nike 빈 박스를 멜토누 Bad bitch tryna get my kit, I own it, mommy T-Flow를 잘 이해하고 있다 부르기를 잘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T-Flow 형이 보낸 자객 걷다 보니 어느새 나와 있어 보석하면 이스 골필이 원을 원 불관심하던 놈들이 날 보던가 선입견이 탑 오바이트 어 여기 좋네 바운스 바운스 저희가 지금 또 온 곳이 윗잔다리라고 홍대 프리스타일 성지 중에 한 곳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또 유명했던 래퍼들이 몇 명 있죠? 제 기억에 수월비도 여기서 함께 모여서 랩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티도 여기 많이 그리고 언어피셜 보이도 여기서 크리스타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만날 친구는 크리스타일 열정에 어울리는 나이 07년생 07년생 그럼 몇 살이죠? 07년생이 16살? 오 어리구나 어디 계시죠? 어디 있지? 안 온 거 아니겠지? 자신 없으면 집에 가도 되는데 어 무서워서 쨌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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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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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은 16살은 아니신 것 같고 네 혹시 오늘 만날 래퍼의 어머니이신가요? 네네 아 그렇구나 저는 저는 중학교 3학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대박 아들이 지금 중학생이라서 제가 보호자로 같이 오게 됐거든요 아 어 왔네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분당 사는 16살 조용환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네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어머니가 좀 음악하는 걸 전폭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편인지 전폭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정도는 어 하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드라ortunately 어머니께서 까지 스타일도 다 만들어 주신다고 옷도 사주시고 라이가 어리니까 네 본인이 좀 입고 싶은 스타일이 있어요? 취향이 좀 그냥 평범한 이건 일단 싫어하고요 좀 튀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약간 또 그렇게 튀는 건 아니라서 네 평범하지가 않았어 여기 나이키에 아디다스 양말 신었어요 평범하지 않아 지금 그러면은 이제 한번 준비한 거 한번 들어볼 텐데 어머니는 카메라 저쪽에서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용아 화이팅 화이팅 지금 할까요? 네네 배신과 실패가 발팔이 될 거라 믿은 뒤키 대치는 더 높아져 성취감에 대선 배고파 좀 그 저런 놈이라서 못 참아 순수한 예술을 표현하고 싶어서 내가 보던 대로 내 머릿속에 새겨 그리고 네 밖으로 내 뱉어 계속 앞길을 맺고 나는 펴지를 안에서 내 챕터 잘 봐 꿈조린 사자 마냥 기회들을 꽉 잡아 낭떠러지간 나의 평국점 비록 떨어져도 올라가를 시아리에 거꾸로 돌렸어 결국 깃발을 거마쥐어 내 삶의 나태와는 멀어져도 세게 걸었어 시간은 어쩜 빛처럼 바르고 안 멈춰 그래서 간절함이 더 커져 또한 나도 꿈으로 붙어 위치를 높여 근데 막상 주변은 광대들의 서커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좋다 그러니까 일단은 발성이 너무 뻥뻥해서 시원하네 진짜 시원시원하다 어렸을 때 웅변하고 다녔어요? 랩 자체 피드백이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은 발성이 너무 좋아서 몰입감 있게 뱉어서 그건 되게 좋은 점이었는데 비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저는 또 래퍼의 가장 음악적인 어떤 능력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비트를 차라리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가사에서 더 스토리텔링이 직관적으로 좀 확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이쯤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수고했어요 비트에 얹었는데 존나 잘한 거였으면 어떡하지? 개 잘하는... 다음분은 여성 참가자인데 세 번째 여성 참가자네 네네네 유명한 아이라고 이름을 제가 어디서 들어본 거 같거든요? 진짜 유명하네 너가 들어본 거 같으면 인스타그램에서 몇 번 본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는 유명한 아이라는 랩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부산에서 이제 막 서울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보면 드랍 더 비트 결승까지 진출했다고 아 네네 제가 파본 마이크는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되신 거예요? 약간 래퍼들의 상징이 에어포스여서 이것도 제가 빌려서 왔거든요 아 진짜요? 왠지 오늘 가야 될 거 같다 해서 아 이것도 빌렸구만 아 이거 짠하네 오늘 하나 주고 싶긴 하네 아 그럼 또 음악을 한 번 들어볼까요? Yeah There were too many verses Too many bitches Too many jerseys 2배 넘는 돈이 필요하고 그 버리 범만 Where's rhyme? 밥벌이 모두 갖고 싶어하지 트로피 항상 가벼게 일원해 Right? I feel you but that's not I-I Did you fuck I-I Know that's not I Real 아닌 족가 Don't mock How can I Adelaide so he and a dead This game 이건 내 다짐이랑 비슷해 Who think I'll be 족가 앞으로 없는 족대로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네 일단은 딱 들었을 때 톤은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본인만의 톤이 있고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 이상으로 확 올 수 있는 요소들이 저한테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은 랩 뮤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더 칠 수 있는 그게 가사적인 부분이든 소리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캐릭터든 뭐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오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뽑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이게 팝업 마이크의 허들이 드랍 더 비트보다 조금 높다 아니 근데 또 여기 갑자기 여기 크림 측에서 호스 하나 드리고 싶다고 선물로 아 상관입니다 그래도 요거라도 받아가시니까 그나마 좀 제가 마음이 위안이 되네요 아 네네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플로 형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 디플로 형은 레게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아 관심이 없구나 그런데 형은 레게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레게 너무 좋아하지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리듬이 또 레게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 그럼 또 다른 개 레게 만나볼까요? 어 만나보자 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레게를 하고 있는 버스터밤이라고 합니다 아 버스터밤 아니 여기 프로필 보니까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때 만나 뵀던 분이랑 같은 회사 소속이라고 아 네 맞습니다 히원이라는 친구랑 루드보이 사운드라고 레게에 기반하는 흑인 음악 하는 회사에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레게를 하신다고 해도 레게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댄스토리나 아니면 러가모핀이라는 힙합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장르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저기 적혀있는 정보에 24살이라고 봤는데 네 보통 그 나이보다 좀 더 높게 보시지 않나요? 꽤 높게 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였구나 들어볼게요 편하게 시작해 주시면 돼요 편하게 준비되면 시작해 주세요 예이 지저벌긴 내 공책들로만 만든 폭탄 내 드디어 불을 땡겨 기에 야주에서 부발까지 제노백을 밟아 다사신의 새로운 밥이 바로 나야 킹보스 탑봉 너 내 눈 내려 샀다 결국엔 탑은 부스리퍼하는 가짜인 사태를 지저벌 한 걸어 워 감사합니다 어 어 발전 주기 진짜 좋으시네 지난 에피소드 통틀어서 가장 레게 느낌이 진했던 분 아닐까 오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레게 기반의 음악을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 리분이 뱉는 느낌이 되게 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인상 깊었고 그런 음악적인 영역에 대해서 제가 리스펙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 팝업 마이크가 랩 컴피티션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가실 분들이랑 붙었을 때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결이어서 죄송하지만 뽑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 지금 두 분밖에 안 뽑혀서 최종적으로 네 적어도 두 명을 좀 더 올려드려야 되지 않나 두 명 더? 네 두 명 더 올려도 될까요? 이 마지막 분까지 딱 들으면서 아 이분을 올리는 게 나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후회가 들어서 컴피티션 프로그램 역사상 두 번째 초유예 사태인데 첫 번째로는 그 블랙넛 쇼미더머니 블랙넛 사태가 있었고 아 번복진트 형? 네네네 두 번째 팝업 마이크 팔로알토의 번복이 있는데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직접 연락해서 뭐 욕하면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죄송한 상황을 만들게 됐는데 파이널 라운드에 혹시 다시 참석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혹시 어디쯤이세요? 안 그런데 어디요? 30m 버스 어? 기차 타고 어디 가고 있죠? 대전에 아 대전? 오늘 만난 지원자 중에 저희 2차전에 올라오신 분들이 조승호 님 권순석 님 이서현 님 조용호 님 조용호 님 이서현 님 조용호 님은 분당 가다가 대전 가다가 돌아오셨어요 아 이게 또 가는 길에 갑자기 불러갖고 미안하구요 딥플러가 대신해서 사갈 겁니다 조용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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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그리고 붐벱은 랩에서 절대로 빼면 안 되나 생각을 해서 붐벱 곡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절대 필요하면 붐벱까지. 2차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또 심사를 하실지 너무 궁금한데 2차는 제가 이제 고심에서 심지어 떨어뜨렸던 분도 막 대전 가다가 잡아오고 강남에서 분당으로 가다가 잡아오고 이랬으니까 이분들의 어떤 순발력과 비트가 주어진 대로 이 비트에 얼마나 잘 비트를 해석하느냐 비트를 해석하는 센스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해석력과 센스. 순석 씨는 하얀 양말 신고 오셨네요. 반바지에 또 하얀 포스 신을 때는 꼭 하얀 양말 신으시고요. 하얀 양말이 어울린다고 하셔서 이 앞에서 샀어요. 아 진짜 오는 길에. 권순석 님은 어떤 비트를 고르셨어요? 저 트랩을 골랐어요. 특별히 트랩 스타일을 고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고르게 되었습니다. 렛츠고!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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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렛 크림 베이비 예! Shout out to TERRA Shout out to 크림 Let's go 예! Uh! warning 갑옷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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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bo 와 sub mic 뭘 봐 이새끼들 shit me engine we야 on block 마주치면 들어 reaching Harp 나게 얼른 나발이니까 우리 말만 돼 나를 갖고 왔잖아 봐봐라 dar파워 bring the tea,ểff, los si 난 디테일 너무 돈 파지 예예 가보자 예 스텝빈 엉 페이스 신발은 세핑 밑창 맛보게 대큐 테스트 및 끼리모 페이 끼리모 나이키 비박스름해 또 높게 샀지 너도 높게 받겠지 내 몸값 다치 락깐 내 교사장한테 나가서 말 한정판이야 새끼리 전부 다 배아파이바를 가네 아랑고 닫고 나갈꼬 너희 못 따라오게 flow 자꾸 바꿔 날 못 막아 막는다면 fuck 판먹어 추워질 거 배고팠어 yeah 수많은 래퍼 내 주던 밤이 단모도 없어 you can fuck in my team 뒤집어 버릇내 선배 같이 노 스타일러쉬 버 내가 전부 스타일러쉬 hit 감사합니다 되게 타이트한 랩이여서 여기서 라이브로 딱 가사를 다 구현해내기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중간중간 약간 불안한 요소가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무사하게 잘 이어나간거에 저는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팔로 형 앉아계실 때 너무 요렇게 앉아계시지 말고 멋있게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에 앉을 줄 모르고 짧은 바지 입고 조금만 쩍 벌름돼도 약간 팬티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안되죠. 미성년자도 있는데 왜이렇게 앉아계시나요? Bad bitch, trying to get my kid on it, mommy Yeah I don't want it Yeah 2배로 씹어먹어 대찌 생기만 약한 버릇이 내 덩치 만큼 닥터켓 내 맨집제에 어정간에 걸론하지 않는 음집 It's real, ain't no matrix 정치하려 조이틀간에 붙은 팬피 어정간에 걸론 절대 걸론 닥치 이제 슬슬서우 슬슬상 못 참지 Yeah, I free fuck a fair play 스피빵 너캐게 hurt me We're funny like we'll stay Free shape, so literally Coloss come early Overlook, you're troubling Just a little boy when I fade away When I start trouble, I'm in Yeah, yeah 15 times deep, I think should I come in Yeah Bad bitch, trying to get my kid on it, mommy Yeah I don't want it Yeah I don't want it Yeah Let it up Just a little mic Thank you Woohoo Top of mic Thank you Top of mic 랩을 다 하고 한바탕 해주셨어요, 살짝 Step 싹 밟더라구요 Yeah, step 싹 밟더라구요 Yeah, yeah, yeah 팔로알토 형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요 네 일단 잠시만요 저는 일단은 진짜 아까 세 곡을 들었잖아요 저희가 작업실에 직접 찾아가갖고 두 번째 곡이 되게 인상 깊었고 발매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구요 그런 입장에서 아까도 주일비트에 랩한게 있었는데 확실히 그 주일비트에 랩하는 스타일의 그런 플로우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요 벌스에서도 느낌을 받았고 다른 분들 할 때보다 비트가 좀 더 컸던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약간 비트의 목소리가 약간 묻히는 감은 있었다 네 근데 저도 아까 승호군 랩을 계속 들어봤지만 타이트하게 안 짜고 되게 실하게 디자인을 짜는 느낌이어서 그런 맛을 잘 살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군은 어떤 비트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싱잉랩 비트를 선택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렇게 소리 질러 놓고 싱잉랩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레츠고! 오우! 크림 크림 딜 라 크림 베이비 어 잠깐 뒤돌아볼게 다시 또 공채 펼지가 더러워 한참 더 참 부럽다고 말하려던 꿈만의 목표 들었어 항상 시간은 금 시간처럼 빨리빨리 뒤바꿈 잘 때마저도 머릿속은 전지전을 높여 목표의 신발꿈 주변에 걔는 거짓말 못할까 봐서 겁이 나 망설이 다 한 번의 장 면대는 오직 가검이나 힙합씬을 몰랐던 그때처럼 저 위치는 제 발이 피 항상 펜 곱팜을 말하지 어쩌면 난 공채 갈려지 매번 최선 흐름 맞을 건 못했어 최고만 내려가 아마도 난 여만들까지 다 모두 다 가져가려고 켜놨다 심도세 지금 맨날에만 들어 하늘이 부이면 대기껏 늘어들어 숨번씩 다려도 안길에 눌러 순서 다 깜깜 깜깜에 붙여 감사합니다 오케이 파랄토 형 어떠셨어요 아까 전에 발성 좋던 중학생이 비트에다가 랩을 하니까 다시 이제 부르기까지 나름 고심했는데 다시 소환하길 잘했다 아 왜냐면 아까 무반주 해갖고 약간 판단이 약간 반신반이 했는데 근데 발성이 너무 좋고 랩 구조 자체가 괜찮아서 아 비트에 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유려하게 해줘서 부르기를 잘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서현님 대전 가시다가 네 어디서 내리셨어요? 천안아산역에서 내려서 꽤 많이 갔구나 네 미안하네 기차에서 연습하셨겠네요 기차에서 너무 조용해서 연습하기가 힘들어서 비트만 골라놓고 여기 와서 한 30분 정도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아니면 탈로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사실 본인이 일단 안 해도 된다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볼까요?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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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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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never do that 찌질이들은 평생 쫓아 내 뒤 세상은 너무 무식해 안 가본 길은 오답이라면서 비 정해진 룰 따윈 무심 남들 눈엔 내가 빙 지하실에 처박힌 인생 누굴 탓해 when I fly 내리궜다 보면 콜럼버스 두개 척지아 가라 번지쳐 그래 뻔한 건 깨나줘버려 매 순간이 반전일 테니 난 시한폭탄 해이터 들어봐라 내가 트랜서를 힙합은 뚜방장내고 올린 할 때들은 올라오 배로 배로 let pull myself 대표하던 정상수 부산에 구름 미래 걸어 뚜루뚜루 다 자라니 they call me a girl you gotta put my name in a hole up bang gotta be the best like a holy bang 무대 후에 신나는 게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my flame pop up pop up mic pop up mic 대전이 또 양반의 도시인데 정말 이렇게 방방 뛰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한다라는 기분이 들고 저희가 두 번의 에피소드를 하면서 여성 참가자가 2차에 올라와 주신 건 처음이거든요 팔로알토 형 어떻게 대전에서 다시 소환을 하셨는데 이서연 님을 2차전을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이분도 소환하길 잘했다 이제 그리고 아까는 좀 더 붐뱀 스타일에 좀 들려주셨잖아요 그 학교 동방에서는 근데 또 요런 트랩에 하니까 새로운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분은 진짜 계속 느끼는 거지만 마이크만 잡으면 깡패가 됩니다 되게 우쌍이시고 되게 상냥하게 얘기하다 랩만 하면 제스처부터 랩까지 되게 거칠어지는 그게 약간 반전미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팝업 마이크 팔로알토 편 우승자는 축하드립니다 조용한 거 축하드려요 스카맥스 바로 주시죠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조용한군 소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탈락하고 집 갈 때 혹시라도 전화가 와서 다시 오라는 상상을 했긴 했거든요 혹시라도 진짜로 일어나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상상의 현실로 상상의 현실로 팝업 마이크 팝업 마이크 팝업 마이크 디플로우 편 우승자 문상혁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팝업 마이크 1회 디플로우님 편에서 우승한 문상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둘 다 버킷햇을 쓰고 있어서 흰티 반바지 버킷햇 나이키 신발 오늘 팔로알토 편 우승자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조용한군이 어떻게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이기려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16살 조용한군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번 바로 가보죠 디플로우 형이 보낸 자객 A.K 이기는 법 인스턴 버트 유기농 저럭 회피로 줘버려 너네들 verse 아님 burn it 너네 다 태우고 이불에 지도를 끓여버려 아님 higher than sick 술래중은군 나만 보면 숨어버려 내게 시간을 준다면 너의 시간까지 다 뺏어 선배 말이 맞아서 you and I living in different times 없네 각본에 어떤 일이 자꾸 바라만장한 인생을 장식하고 걷다보니 어느새 나와있어 보석하며 이스골 50101 무관심하던 놈들이 날 보던 건 선임견이 거치고 더 큰 하늘을 부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너와 가져와 Time up Time up I won't need that 후회 없이 앞으로 직행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평범하게 난 죽어 We'll see M-O-N-O-T-L-A-S-T-I-C 시간 아까우니 난 계속 잠을 죽인 눈을 꾸던 꿈을 비로소 현실로 꺼내 보이겠다고 감사합니다 딥플로우 형이 보낸 자객 어떻게 보셨어요? 딥플로우가 자객을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타이트한 랩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용환 군은 무대를 보셨는데 어땠어요? 놀랬어요 그냥 랩 구조로 만드신 게 되게 진짜 잘 만드셔서 놀랬어요 그 다음 무대 하셔야 되는데 자신이 좀 없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워 딥플로우대 팔로알토 레츠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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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에 준비하기 어려웠을 텐데 열심히 잘한 것 같고 어떠셨어요 형은? 진짜 이 친구가 아까 우리가 잔다리 공원에서도 봤지만 발성이 아주 좋다 그리고 어떤 불안함이 없다 그리고 아까 사실 시작할 때 약간 박자가 좀 틀렸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곧바로 알아채고 돌아왔다 저도 그거 느꼈어요 보통 거기서 어! 이러고 나면 딱 멈칫해야 하는데 차를 그냥 타고 들어가서 그 부분이 아주 어떻게 그러면 형이 무대를 보시면서 마음을 결정을 하셨나요? 오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에서 우승한 사람은 축하드립니다 운상이 없이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좀 뽑기 어려우시면 저희가 하나씩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단... 저는 약간 뽑기 어려운 거 이런 거? 저 이거 추천할게요 저는... 저는 이거 추천해보겠습니다 이거 위에서 세 번째? 네 이거 한번 추천해볼게요 그럼 오셔서 한번 선택해주세요 시원하게 골라보세요 저는 그래도 팔로알토님이 골라주신 거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네 진짜 마지막 선택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도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스 뽑았습니다 과연 무엇일까? 내가 추천한 것이 어떤 신발일까? 너무 궁금해 바로 까보면 되나요? 네 그럼요 아 제발 과연 내가 금손일 것인가 똥손일 것인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어?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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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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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트래비 스캇인데 어? 어? 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와...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쉬웠어요 음... 부분부분들려가지고 와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도 못했던 거 어... 아... 그... 아... 아... 정말로 지수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네 나 욕먹고 있는 게 너무 좋아 한국을 못하세요? 쟤 매워다이 비다시 와이트 오... 프랑폭 팝업 마이크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